오, 웃음이야. 네, 안녕하세요. 오니 먼데 오니라고 욕보네. 아이고. 뭐 하도 자주 오니까 뭐. 남성아인도 남원장인도 발을 내놓고 내가 누이 빠진다. 아이고, 뭐 이래 포탈 포탈 싸가지고. 날마다 오나, 인절라. 그래야 되겠네. 그거 놔놓고 인사를 해야지. 인사 뭐 안 하면 못한다, 날마다 오나. 날마다 오나, 날마다 오나. 날마다 오나 인사해야지. 하도 자주 와서 이제. 됐다고만, 이제. 그런 줄은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. 인사를 해야지. 인사를 해야지. 인사를 해야지. 인사를 해야지. 오늘라고 고생 많이. 그러니까요. 이 대자리가 이거.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저기 저녁을 나가서 사 먹자 뭐. 밥 다 해놨다. 밥 해놓고. 아니, 아니 그래도. 회도 해놓고 다 해놨어. 아니 그래도 너무 늦었으니까. 아이고, 저 엄마가 시가 빠진다 그러면. 아, 내일 또 먹으면 되죠. 갈비 먹으러 가요. 집에서 갈비. 응? 집에서 갈비. 아니 아니 이게 늦어가지고 지금 또 언제 또 설거지하고 막 그러겠어요. 잘 밤에 자꾸 잔뜩 먹고 자면 배 나온다. 아니야. 아이고, 나 그냥 정신도 못 먹고 지금 막 배고파. 배고픈데 가지 뭐. 그래, 그래, 그래. 내 옷 갈아입고 나올게. 하... 갔어요. 뭐, 뭐 앉을 게 있나. 그러죠, 뭐. 내 사진 집에서 밥 먹을란다. 아니에요. 아이고, 갔다 오세요. 나 하나. 내 너브 저녁. 어? 손 잡으시나요? 우와. 아, 처음. 처음 먹을 것 같아요? 어디서 봤는데. 16년 만에 스킨십. 아니. 내가 너 저녁에 너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아니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먹으면 됐지 뭐. 마늘에선도 잘 안 잡는데. 마늘에는 안 잡지 못내. 안 잡지 못내. 안 잡지 못내. 안 잡지 못내. 원래 안 잡지 못내.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. 아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가 좀 안 좋으니까. 그 등짐은 좀 찔리지죠. 갈비살이 낫지 않나? 그래, 그래. 그럼 갈비살 2인분 주고. 예, 불고기도 그러면 이따 밥 비벼 먹게. 그럼 불고기 1인분 주고. 먹다 남은 소주 있으면 뭐 그냥 주면 내가 조금. 맥주도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. 아이고, 불쌍 다 남는 거. 내가 한 병 사줄게. 그래요? 어. 그럼 맥주는 한 장모님이 사주세요. 그럼 돈도 없으면서 근데. 돈 있다. 그래요? 맥주 살 돈은 있다. 아이고야. 그러면은 그 돈은 다 아버님이 관리하세요? 나는 타신다. 네? 나는 타서. 아, 어머니 탔어요? 아, 그렇죠. 네. 네. 맥주도 쉽지 않은데요. 상한다는 내가 관리해야지. 정신이 있을 때까지. 죽을 땐에 가져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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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하나는 모르고 백종이 된 것도 있고. 내버려 놓은 게 다 말아 버렸지. 저는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현금 있잖아요. 그건 다 정님이 가져가 버려야 돼. 그렇잖아. 정님이 갖다 몇 개 놔두면 자네가 하는 거 보다가. 팩팩한 거다. 아이고. 정님이 다 몇 개다. 아이고. 아이고. 근데 저기 노루는 이렇게 내려와요? 노루가? 노루가요? 노루는 내려와가지고. 밭을 막. 그렇게 부과하구나. 콩잎도 넣어 먹고 밭에 밭에 밟아 놓고 하는데. 아. 우리 밭은 길이 나가지고 아주 사람이 저질러 많이 해요. 아 사람이. 애호박이나 뭐 익은 호박도 뭐. 따갈 가버리고. 그래요? 그럼 그. 우리 정님이 날 욕 잘한다는 원인이. 그 밭에 가면 따갈 가면 내가 욕을 해요. 성류 먹다가. 내 캣 두지라고. 내가 이따 가서 한 번 누가 따가나 노루 내려오나 한번 지켜보러 가야 돼. 아이고. 노루 내려오면 그냥 한 거 때려가지고 그냥 노루 잡아오던가 해야 되겠고. 아. 맛있겠다. 맛있겠다 진짜. 맛있겠다. 맛있다. 짜만벌이. Même 기대가 돼. 진짜 많이 발전하셨네요. 그러니깐요. 잘 드셨어요? 맛있게 잘 먹잖아요. 네. 잘 먹었는데 이제 날마다 와갖İ. 이래 4대와. 응. 다시 잘 먹어야죠. 가시 cuzассafe. 아이고 아이고. 담세골ente. 아이야, 애, 애, 애. 이거 먹기는 먹여. 앞으로 아이야, 애, 애. 저 gehe, 갈, 갈 eighty. 저런 고깃찜이 됐는지도 몰라 employers 네, 네. 80, 80, 90%, 어우, 여기 가까운 게 맛있는 집 있었구나.